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심리정입니다. 이렇게 6월 21일 수요일 시장도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부터 약세장의 흐름이 이어갔는데요.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양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여전히 하락세 이어갑니다. 코스피 0.54% 하락하면서 2,59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의 강력한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방 압력이 다소 강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0.56% 하락하면서 88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으로 좀 투자 진행하셔야 할지, 이러한 시장 어떻게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급등주 대박쇼, 서울경제TV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 저희 파트너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파트너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스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저희 잠시 후 공개될 메달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다,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칙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히든전략 고수익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수요일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도 시장이 힘을 내주지 못하네요. 참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운이 안 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오전장은 좀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네, 오전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또 선물에서도 약간 매도세가 강화되는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힘이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현재 파울 의장의 의회의 증언 발언, 앞두고 약간 숨구르기 국면이 약간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주도주로 현재 알고 있는 반도체주나 2차전지, 이 두 개의 섹터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틈새 테마로 인해서 최근에 방산주나 아니면 최근에 어제 어떤 미국, 미중 현재 화해 모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수주 관련된 부분들,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 이쪽에 틈새 테마 쪽으로 강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는 현재 22선이 약간 이탈이 돼서 약간 힘든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반등 타이밍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현재 보고 계신 부분들은 거래소 지수했던 차트의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저점에서 보면 현재 거의 19일, 20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올라왔죠. 일반적으로는 21선이 깨지면 안 되는데 지금 오늘 약간 깨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요. 보통 현재 약간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추세를 약간 돌릴 수 있는 위치는 상승 추세의 어떤 기간의 절반 정도에서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는 조건이죠. 무조건 돌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고점에서 10일 정도,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한 4일 정도 좀 되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는 현재 약세 국면이 조금 이어질 강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약간 보수로 대응을 하고 다만 21선이 내리라도 또 오늘 오라도 회복이 됐으면 약간 적극적으로 현재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번 주말까지는 약간 관망 어떤 모드가 중요하다. 다만 조만간 반전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역배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21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역배열이 진행이 되면 21선은 저항치이기 때문에 조만간 21선 또는 현재 직전 파동의 한 절반 정도 이런 부분이 거의 왔기 때문에 약간 추가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추가적인 어떤 환율 상승 이런 부분들, 주가 하락 이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약간 제한적인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약간 차분히 대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다소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 다소 힘든 타이밍이다 할지라도 저희와 함께 단단한 투자 대응 좀 차분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를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파트너님께서 픽해 주신 오늘의 이슈포커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슈포커스 엔비디아로 잡아주셨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어제 시장 안에서도 상승했다라는 이슈가 전해져서 정말 전 세계에 좀 이슈가 아닐까라는 포인트였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 암시장에서 두 배로 팔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죠. 어제 뉴스가 나오는데 불법이 아닌데 암시장에서 두 배 거래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알다시피 규제 조치를 강화를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량으로 판매되는 부분에서는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는데 소량으로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 엔비디아의 어떤 반도체 AI용 반도체 칩이 개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개 칩 하나에 2천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AI 반도체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도대체 엔비디아의 AI용 반도체 칩 흔히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게 되면 현재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에 불과하는 이 칩 하나에 그 정도의 가격인데 과연 어떻게 생겼고 정체가 뭐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제 뉴스를 보고 특집으로 약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AI 반도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챕 GPT 그러니까 초고대의 AI입니다. 초고대의 AI는 바로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를 현재 빅테크에서 운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한번 데이터 센터를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면 거의 데이터 센터 안에 캐미넷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를 한번 이걸 오른쪽에 해보면 데이터 센터형으로 엔비디아에서 출시가 됐던 그 사양입니다. 캐미넷 박스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최고였던 사양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를 분원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 하나를 한번 캐미넷처럼 된 것 6개가 있는데 이 하나의 캐미넷처럼 생긴 것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캐미넷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현재 기계장치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하나의 기판을 뜯어보면 여기 보면 엔비디아 A100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기판 하나의 보통 데이터 센터에 2만 개, 3만 개가 있어야지 전체가 운영이 되는데 하나의 캐미넷 안에 이런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박스 개념 안에 칩이 있는데 기판이 있는데 기판을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판 칩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운데 흰색으로 된 거 엔비디아 마크가 있죠. 이게 GPU가 되고 여기서 3개 3개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이 부분들이 HVM, 메모리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GPU하고 메모리 쪽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비디오 메모리 현재 VR, VRAM, 그다음에 마더보로 연결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속 장치가 연결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칩 바로 엔비디아의 마크가 있고 바로 옆에 3개씩 날아있는 거 이 6개가 하나의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뜯어보면 이거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GPU 가운데가 GPU가 있고 위에 3개 아래에 3개가 보통 메모리 카드 HVM이 있습니다. 그런데 HVM은 어디서 만들고 어디서 납품하냐 한국에서 SK하고 삼성왕이 납품하고 있고 HVM은 메모리 기판을, 메모리 칩을 고단화로 쌓는 방식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먼저 상용을 했고 그다음에 삼성인 좀 더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가 약간 미친듯이 올라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반도체 칩 시장이 침체가 되더라도 첨단 쪽, 데이터 센터 쪽의 서버 쪽은 상당히 고성장이고 그중에 AI 쪽은 굉장히 고성장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왼쪽에 있는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GPU가 있고 마찬가지 HVM, D램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쌓았고 밑에 로직 반도체, 로직이란 것은 간단한 연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밑에 인터포저, 그다음에 패키지,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구조가 중요하느냐. 이게 가장 최첨단 패키징 방식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패키징 업체를 고르더라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또 실제로 후공종 업체, 패키징 업체가 뜨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 이게 최고의 기술력인데 삼성하고 TSMC하고 어떤 기술 경쟁에서 삼성이 사실은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앞서서 출시를 했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면 패키징 기술에서 현재 TSMC가 앞서기 때문에 TSMC가 더 많이 잘 팔리는 그런 기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패키징 기술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부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첨단의 패키징 기술은 현재 서브스테이트, 그 다음에 인터포저,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현재 단면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HBM, 다시 말해서 INX나 삼성전자에서 HBM, DDM을 입체적으로 쌓는 방식, 그 다음에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TSB, BO를 해서 하는 이 기술이 가장 최첨단의 기술이고 고단가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이 기판 연결하는 방법에서도 셜더블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기판도 닫힌 기판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판 연결하는 어떤 업체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급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GPU 옆에 따라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매출이 일어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약간 혼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DDR5가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GDDR 용어나 HBM 용어가 있는데 그 방식은 뭐냐면 약간 디자인 방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DDR5를 약간 고단 영역, 고층으로 쌓으면 HBM이 되는 거고 GDDR6, 그러니까 DDR5가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GDDR6가 나왔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래픽용 DDR입니다. 그래서 약간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또 LP라는 것은 모바일용 DDR5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실 분이 있습니다. DDR5가 나온 지 언제 됐는데 DDR6 이런 거라든가 DDR5하고 HBM하고 또 다른 건가? 하지만 이 패키징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에 관련된 종목분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분들 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치고 올라가자마자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갔는지 그 이유,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가 왜 갑자기 올라가는지 그 이유,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엔비디아의 AI 서버, 칩에 대한 어떤 제조 또 방식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아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장 마지막으로 넘겨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현재 앞에 GPU 방식이 있고 주변에 DDR5 방식, DDR5이 깔려져 있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HBM이라는 것은 바로 DDR5을 쌓아 올리는 방식 그다음에 기판, 그다음에 기판 밑에 이런 부분들 구조를 우리가 앞으로 자주 접할 수밖에 없고 자주 접하다 보면 아하, 왜 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가 뜰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목을 이야기할 때 하나씩 하나씩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최근에 중국의 규제 조치 때문인지 엄청난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슈인 엔비디아가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으로 정말 핫한 상황임이 반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기술력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이 이 업황의 전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흐름 안에서 정말 반도체 관련주들 AI 반도체 칩에 정말 더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지 이러한 이슈를 내 포트에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지는 끝까지 저희 방송에서 그 전략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이러한 이슈들 보다 더 정확히 보다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우리 굽등주 대박쇼 더 뜨거워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를 주도했던 핫한 종목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오전부터 벌써 엄청난 상한가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핫하게 달구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위드텍 일본 오염수 모니터링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장중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 파나진 특히나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재점화되면서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3거래일제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핫한 종목 동훈 안아텍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타액당 진단 기기가 2차 탐색 인상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상승을 해주다가 이렇게 상한가에 등극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벌써 세 종목 상한가에 등극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 정말 미리 담아두셨다라고 한다면 너무 행복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세 종목이 다 상한가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파트너님께서 조금 더 집중하신 베스트 종목이 어떻게 되실까요? 동훈 안아텍이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동훈 안아텍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재료가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동훈 안아텍은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액 진단 키트, 타액으로 당뇨병, 당뇨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현재 어떻게 보면 핀으로 해서 현재 혈액동에서 어떤 농도를 체크를 했는데 타액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임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료가 상당히 강하는데 원래 동훈 안아텍 부분들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외에 현재 전기차는 라이다, 레이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현재 인식장치가 지금 되죠. 시각 인식장치가 되는데 라이다용 센서 개발을 같이 비상장 업체인 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갖고 또 상한가 재료가 굉장히 두 개다 굉장히 파괴적인 어떤 재료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율주행 이슈, 그 다음에 바이오 이슈,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이 상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두 개의 이슈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동원 안한텍을 만약에 조정이 오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안한텍 같은 경우도 지난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여러 번 강조를 좀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한 번 상승했다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 번 거의 한 쌍봉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무너졌네요. 그리고 조정이 좀 됐지만 조점이, 조점과 조점을 연결하면 조점이 약간 높아지는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조점에서 보면 약 8천 원 정도가 좀 되죠. 8천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따블이 되면 약 1만 6천 원. 그러니까 1만 6천 원은 넘기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내일 한 15%에서 20%에서는 고점이 되고 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한 번은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으면 우리가 한 번 접근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을 좀 가져보자 해서 사안가의 원픽으로 제가 정했던 이유가 있다. 그래서 단순한 사안가 단기 고점에 해당이 되겠지만 조정이 와도 다시 한 번 후속적인 재료 분축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동원 안한텍에 대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시간이 조만간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핫했던 종목 가운데 베스트 종목으로 동훈 안하텍을 잡아주셨습니다. 동훈 안하텍 이미 상한가에 기록했고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지만 혹시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공략해볼 좋은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후장 인기조 심층 분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어떤 종목을 오후장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 이후에는 파트너님께서 직접 성정해 주신 이 메달 종목을 공개합니다. 이 금메달, 은메달 동목 그리고 동메달 종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원한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파트너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대망의 금메달 종목, 종목명은 노란톡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오후장 인기조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이 오늘의 오후장을 주도하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파트너님께서 잡아주신 첫 번째 종목, 이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석경 AT입니다. 이 석경 AT, 전고체 배터리 관련 소재 개발을 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사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럴 때는 이 상승을 따라가야 할까 더 힘을 내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파트너님, 어떤 힘으로 조금 더 가질까요? 네, 석경 AT는 나노 소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용 소재의 다양한 소재로 씁니다. 특히 1차적으로는 치과용, 현재 레진 치료 물질이 나노물질로 형성이 되는 부분들, 나노물질을 가지고 굉장히 운용한 제품이 많은데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원료 재료로서도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너 외첨재로서도 쓰이는 방식이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매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석경 AT 부분들이 숨어있는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 현재 5G, 6G의 통신용 기판에 현재 석경 AT에서 개발을 했던 나노물질을 정감하는 유전률 때문에 상당히 기판의 효율성이기 때문에 기판 재료로서의 어떤 가능성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최근에 현재 전고천 배터리에 대한 어떤 재료가 상당히 강하고 있는데 보통 향화물계, 산화물계 이런 부분들이 부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석경 AT가 개발한 봉화물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새로운 루핏으로 떠올려주고 있고요. 또 세 개의 업체 중에 하나의 업체하고 테스트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에 대한 재료 쪽도 있고 그다음에 전해질, 양극재나 은극재, 또 도전재도 현재 전해질도 약간의 종기를 잘 통화하기 위한 도전재 물질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전해질에 대한 도전재도 또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 쪽의 어떤 상용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두 가지 어떤 업무화만 어떻게 보면 현재 굉장히 큰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종을 보이더라도 다시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대장 섹타, 대장조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또 섹경의 AT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바닥에서부터 언급을 했고 굉장히 크게 올라와졌던 기념비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은 시총이 약 4천억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스페타시스나 지금은 바뀌었지만 이스페셜티, 케미칼이나 이런 종목은 막 조 단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그렇게 분할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됐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섹경의 AT는 시총 4천억인데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 상승했다가 조종을 보였다가 다시 한 번 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계속되면 보통 눌림목이 한 번 오게 됩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오게 되는데 보통 고점 대비 한 5일 정도가 되면 눌림목이 형성이 됐고 또 이 눌림목이 형성이 된 이후에 다시 한 번 치고 올라가고 있고 오늘 상승 삽방 형태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현재 오전에 피크를 치고 약간 조종을 보이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중간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숨그러기 하다 보면 다시 한 번 치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후장 한 번 잘 지켜보셔야 할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현재 석경의 AT 부분들이 오후장에 잘 지켜봐야 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인기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조금 더 집중해보셔라라는 종목으로 첫 번째 석경 AT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재료가 단단한 종목이다라고 느껴지는데요. 특히나 파트너님께서 저점에서부터 언급을 해주셨던 만큼 혹시 지금 상승세 이후에 조정이 온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줄지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을 집중하면 좋을까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파트너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한국 내화입니다. 이 한국 내화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테슬라 주가 상승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오늘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파트너님 이미 상승을 했는데 오후에도 더 힘이 있을까요? 일단 조선 내화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조선 내화. 그래서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조선 내화, 한국 내화. 현재 이름이 비슷하고 업종, 또 이 내용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선 내화가 상한가 갔는데 한국 내화 좀 분발해야겠죠. 눈치 없이 상한가 안 가면 안 되겠죠. 일단은 한국 내화는 보통 내화제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도 현재 연성화되지 않고 고체 어떤 딱딱하게 유지가 되는 물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부분들은 보통 세라믹 재료 같은 경우는 현재 요기, 도기 쪽에 화장실, 세면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 이런 재료로 만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일을 붙일 때 세라믹 본드나 가죠. 이런 여러 가지 재료로 쓰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히토리 쪽으로 연관이 되면서 페라이트, 네오디늄, 이런 어떤 자석 원류물질을 만드는 특히 페라이트에 관련된 올류물질을 만드는 데서 세라믹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이슈 쪽으로도 연관이 돼 있고 또 방산 재료로서도 약간 연관이 돼 있는데 조선 내화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여러 특별한 뚜렷한 요인은 없는데 방산 쪽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국 내화도 여러 가지 어떤 이슈 때문에 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시청이 워낙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 현재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저점에서 보면 30일 만에 거의 고점을 쳤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통 상승과 조정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상승과 조정이 대칭인 기간 또는 60일 정도가 되면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의미하는 부분들이 시간 사이클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로 봤을 때 지금은 20일과 60일 선이 거의 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수렴 단계에 있고 또 출발이 된 모습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과거에 상승사파 형태가 나와주고 나서 급등한 경우 한 번 과거의 첫 근거를 보면 상승사파 형태가 나오고 나서 5일째 급등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후에 이렇게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며칠 쉬었다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오후에 거래량이 좀 붙고 약간 움직이려고 한다면 한 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오후장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으로 골랐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 한국 내화를 잡아주셨습니다. 우선 이름도 비슷하고 업종의 힘도 비슷한 조선 내화가 오전에 장중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또 손잡고 같이 가질 수 있으니까요. 딱 눈치 챙기고 같이 올라와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오후장에 만약에 거래량이 좀 동반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큰 힘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오후장 주도할 인기 종목 두 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실 여러분들의 대박 종목, 메달 종목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본격적인 메달 종목 공개에 앞서서서 오후장 인기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급등주 대박쇼의 하이라이트,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제 또 파트너님께서 어떤 종목에 메달을 수여하셨을지 동메달, 은메달 종목을 공개를 할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매매 전략은 노란톡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금메달 종목에 대한 종목병은 노란톡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이 메달을 수여받았을지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구두구두구 동메달 종목입니다. 파트너님 오늘의 동메달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덕산 하이메달입니다. 덕산 하이메달, 또 어떤 이유로도 동메달을 받았을까요? 덕산 하이메달, 셜더볼 현재 반도체 패키징 재료가 있는 셜더볼에 대한 어떤 제조, 그다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집계를 완성했다 하는데 보통 들어보면 셜더볼 하면 그때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지,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 그게 전망이 좋은지 이렇게 되는데 셜더볼 한다면 패키징 최첨단 공정에 들어간다, 또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간다 하면 그때부터 막히죠. 그래서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끔 반도체에 대해서 차량용 반도체, FCBGA 방식이 가장 유행한다는데 BGA 방식에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려보면 차량용 반도체는 여러 가지 반도체가 있습니다. 아나로룩 반도체, 다시 말해서 음성, 소리 이런 것 쪽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인식 센서, 센서 관련된 반도체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나 이런 통제 장치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인데 이런 패키지 방식이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잘 들어간 것이 FCBGA 방식이, 여기에 MCU 방식이 들어가게 되고 가장 최첨단의 방식이 어드벤스 패키징 방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침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차량용 반도체 들어가는 부분에 대표적인 반도체가 FCBGA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FCBGA 방식을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그게 FC가 뭡니까 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기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연결해 보면 뭐냐면 옛날에는 리드 프레임이라고 해서 약간 철사처럼, 약간 철판처럼 딱딱하게 반도체하고 기판을 연결했었습니다. 약간 거미발처럼.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그 방식보다는 약간 와이어 쪽으로 칩하고 기판이 연결이 됐는데 이걸 와이어처럼, 그러니까 TV에 보다 보면 약간 미싱이 실방듯이 계속 돌아가는 사진을 보였었을 겁니다. 이게 위 방식이 와이어 본드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플레칩 방식은 뭐냐면 반도체하고 밑에 기판을 약간 셀더볼, 볼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볼펜에 볼 심지처럼 그 볼 가지고 연결을, 바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고 반도체하고 또 기판하고 그 아래 기판도 약간 큰 볼로 연결하는 방식이 플립칩 패키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았던 부분들인데, 그 다음에 부분들은 뭐냐면 FC-CSP, FC-BJ 방식 또 나누는 부분이 많은데 FC-CSP는 현재 모바일용에 해당이 되고, FC-BJ 방식은 현재 차량용이나 이런 쪽의 방식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칩 스케일 패키지, 칩 밑에 기판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하는 것이 CSP. 그 다음에 칩하고 반도체 기판이 약간 넓은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방식이 FC-BJ 방식. 이런 게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량용은 FC-BJ 방식이 들어가죠. 그래서 FC는 바로 뭐라고 하죠?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첫 번째 엔비디아의 반도체, GPU를 어떻게 연결하는 방식.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방식 자체가 기판하고 모든 연결 방식이 바로 볼 그레이드, 사실 숄더볼 형태로 연결을 한다고 했죠. 숄더볼 형태로 연결하는 부분들, 숄더볼 페이스트, 약간 연결하는 재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들, 각종 어떤 마이크로 숄더볼까지 모든 부분들이 바로 숄더볼으로 하고 앞으로의 첨단 모든 공정은 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제조하는 업체가 굉장히 최첨단이고 고마진 구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첨단 패키징 방식의 모든 전설 연결 방식은 바로 이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그런 이슈를 당연히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이 덕산 하이메탈은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덕산 하이메탈의 어떤 수직 계열을 굉장히 완성을 좀 했습니다. 덕산 그룹, 덕산 하이메탈 밑에 덕산 네오룩스, DS 넵코어스, 이런 DS 미얀마. 그러니까 주석 원료로 맞는데 주석 원료에 대한 수직 계열을 완성을 했고, 또 하나, DS 넵코어스라는 업체는 방산 쪽, 주파수 관련된 어떤 방산 산업에서도 나름대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의 가치가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이수페타시처럼 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상승하다 약간 눌림목을 받았고, 그렇게 좋은 종목을 미소 바닥에서 이야기를 당연히 하지, 왜 지금 하느냐, 바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눌림목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산 아이메탈 보도하겠습니다. 덕산 아이메탈은 과거에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지금은 고점에서 한 3일 정도 밀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은봉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때 이야기를 했었고, 십몇 퍼센트에 급등을 했죠. 그래서 색신을 좀 했는데, 다시 한 번 온 가격까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한 양식자 도중에 3일 정도 빠졌고요.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에 다시 한 번 정과상 양봉이 나와주면, 한 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다시 한 번 튀어주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이 은봉의 거래량이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은봉일 때 거래량이 거의 극감하기 때문에, 약간 속임수 은봉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덕산 아이메탈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동메달밖에 못 받았습니다. 감면 갈수록 하이 최고의 종목이 계속해서 발굴이 됩니다. 네, 정말 동메달 종목 너무 좋은 종목 같은데, 덕산 하이메탈을 우선 잡아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주인데, 이 숄더볼이 도대체 뭘까 궁금하셨을 뿐데, 우리 파트너님께서 설명해주신 그 설명을 기반으로, 이 기술력을 더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상승해줄 그 양상을 같이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추후 대응은 노란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전략, 노란톡에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파트너님 성함, 세 글자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바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 추후 대응 끝까지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메달 종목도 너무 좋은 종목이었는데, 도대체 은메달은 뭘까?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도대체 은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주성 엔진 예령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또 어떻게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먼저 기업의 내용을 알아야지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오늘 2, 3%만 흔들리면 끝난갑다. 체력이 이탈이 되는갑다. 그렇게 바로 매도를 하게 되는데, 눌리목받고 바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물론 추세이탈이 되면 팔아야 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을 때는 가지고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업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용 장비 업체, 이런 부분에 특화된 부분에 해당이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서 증착 장비에 해당이 됩니다. 또 증착 장비하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증착이 뭡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장비 업체, 외관은 이런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ALD&CVD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반도체 장비 업체는 이렇게 있고, 반도체하고 비슷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에 대해서도, 다음 장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장비 업체를 공급을 하는데, 가장 전공정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요새는 마이크로 LED 쪽도 현재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내용에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용 ALD 장비 전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증착 장비에 대해서 현재 간단하게 설명이 되면, 증착 장비라는 것은 실리콘 위의 어떤 액체막, 현재 회로기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회로기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부분들이, 증착, 코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증착을 어떻게 증착을 시키느냐, 이것이 방식인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최신 방식인 원자층 증착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죠. 그런데 원자층 증착 방식 하면, 여러분이 또 머리가 아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지, 이렇게 되는데, 가장 얇은 막을 먼저 산화막을 한번 입히게 되고요. 입히게 되고, 이걸 그곳, 다시 말해서, 층으로 계속해서 쌓으려면, 그냥 쌓아준다고 해서 이걸 쌓아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걸 화학적으로 현재 연결할 수 있는, 전구체 물질을 이렇게 쌓아주고, 쌓아준 다음에 전구체 물질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도포를 하게 되면, 전구체하고 치환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복잡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층을 이렇게 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층을 쌓는데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원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원자층 증착 원리는 이 방식이고, 이 방식의 어떤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회로 기판을 계속해서 다층으로 쌓아야 되기 때문에, 증착이 여러 가지가, 여러 번 합니다. 증착, 포토 공정, 그다음에 식각 공정, 다시 한 번 증착, 이런 과정들이 여러 번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어떤 강세를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은, 태양광 쪽에 해당이 됩니다. 태양광 쪽에서 장비를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재료가 여기 있는데, 태양광 쪽에서 뭐냐 하면, 태양광도 사실 반도체 만드는 원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왼쪽에 보시면 일반 태양전지용 기판이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탠덤셀이라는 어떤 태양광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명 필름, 투명 코팅의 재료, 이런 부분을 덧대게 되면, 효율이 그만큼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실리콘 셀 위에, 약간 투명 코팅 개념으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셀이 있습니다. 요새 최근에 한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업체인데, 빛을 쏘게 되면 단파장은 먼저 흡수하고, 장파장을 흡수해서, 이걸 종기로 만드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의 어떤 혁신적인 어떤 폭발적인 에너지는,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어떤 상용화 과정인데, 곧 상용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도체 업체들이, 이런 태양광 장비 쪽에 고의 진출을 하느냐, 또 주성 엔지닝 말고도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증착 장비 어떤 만드는 과정, 이 부분들이 반도체하고 고의 흡수한 걸 가지고 있고,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층을 계속해서 쌓아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반도체 증착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료만 다르지, 우리가 자신이 있다. 한 번 증착하고 다시 하는 그런 장비도 만들고 있고, 또 이걸 실제로 해보니까 돈이 될 것 같아. 직접 뛰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셀을 만든 제조업체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이 부분의 부분들이 어제 좀 올라왔었고, 오늘 살짝 눌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은메달 종목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잡아주셨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를 잡아주셨는데, 사실 정말 이렇게 자세한 기업 설명을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믿음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라는 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더 자세한 기업 전략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동메달과 은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금메달 종목이 뭘까?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금메달 종목은 노란톡에서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파트너님 힌트 좀 주세요. 어떤 종목이 금메달 종목일까요? 네, 흔히처럼 그림이 좀 나가고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현재 놀이터에 갔죠. 미끄럼털하고 그네가 있습니다. 미끄럼틀이요? 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네요.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미끄럼털, 그네, 두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영풍그룹 계열사 쪽에 해당이 되고, 영풍그룹 계열사 중에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좀 하고 있죠. 상장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반도체 기판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이 업체는 뭐냐면, 이 패키징 관련된 부분들의,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보시면 알겠지만, 패키징 관련된 부분, 다음 장 넘기시면, 리드 프레임 방식, BJ 방식, 그 다음에 최근에 인기가 있는, 플립칩 방식까지 있고, 가장 최난도, 고난도인 부분들이죠. 2.5D, 인터포절, 이런 방식,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했던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기술까지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패키징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2의 이수페타시스처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종목이 과연 급등하고, 계속 급등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급등하고, 조종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래 노란턱에 오신 사람에 한해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금메달 종목에 대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의고요. 특히나 패키징 관련해서,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힌트로 지금, 미끄럼틀, 놀이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제2의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이다 하셨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공약하기 좋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드리면, 그 사명의 이름에, 전직 대통령의 이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그래서 너무 직설적으로 줬는데, 아무튼 이 업체를, 저는 굉장히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참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종목 명예에 대한 힌트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지금 이 포인트, 공약하기 좋은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더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보다 무엇, 지금 종목명을 알기 위해서는 노란톡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파트너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도대체 이 대망의 금메달 종목이 무엇일까? 이 종목명은 노란톡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급등주 대박쇼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파트너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